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기 대전교구 장애인사목전담 김준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띄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과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화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해류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뜯었던 말씀에 이어 같은 맥락으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며 바리사이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본다면 바리사이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몸을 고쳐달라고 청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증거가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아픈 사람까지 이용하는 바리사이들의 신념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답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답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주의에 사로잡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분노하고 슬퍼하십니다. 율법은 하느님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주신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당시 하느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당신에 대한 종교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이 신약에 와서 바리사이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율법 준수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즉,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지키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신념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기적사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 가치관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 프로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상처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종교의식만 들이면 완치된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맹장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었으나 부모가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으로 몸에 칼을 댈 수 없다고 하여 병원이 아닌 기도원에서 종교의식으로 치료만 하다가 결국 아이는 고통 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종교 가치관으로 소중한 생명이 꺼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념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 스스로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복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이미 율법은 우리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기 대전교구 장애인 사목 전담 김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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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